메카라이트 LED160은 소형 레이트로써 어댑터를 화면부에만 장착할 수 있고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에 어울리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. 메카라이트 LED480과 320은 사이즈만 다르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 양쪽과 화면에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어댑터는 조명이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. 이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트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라이트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. 훨씬 친절하게 테스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리 끝까지 креп지 않은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맥처럼 모여서 더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다시 우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. 상하좌우로 미니스도 있습니다.